이 동전이 어디 있는지 찾는 거야. 정말 맞추면 핫도그 사주는 거예요? 어. 물론 맞췄을 때 얘기지만. 그럼 우리 다이그도 같이 해요. 우리 다이그 엄청 똑똑하거든요. 개가 맞추면 핫도그 두 개 사줄게. 정말이죠? 오른쪽. 어? 풍미는 이쪽에 놨는데? 이쪽인가? 어? 어디 갔지? 안타깝지만 핫도그는 본인 돈으로. 500원이다. 우리 다이그 같아졌어요. 우리 다이그 엄청 똑똑해요. 오케이 컷! 좋았지? 어. 좋았어. 훈훈해. 너무 훈훈해. 고마워요 고마워. 여기에서 핫도그. 잠깐. 잠깐. 아직 안 끝났습니다. 너 꼬마. 그리고 개. 한 번 더? 아냐 아냐 아냐. 분량은 충분히 나왔어. 이번에 핫도그를. 네 개 걸고. 히히히히히.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내가. 내가. 히차척니. 고작. 켄터에게. 기상캐스터 배혜지